이진 님이 제가 지난밤 마지막 돌치레로 한 시간 만에 한 번씩 깨면서 칭을 댔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자가지고 이진 님이 출근하는 것도 못 봤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민이 온호 보느라 고생 많았어. 밥 거르지 않아야 온호도 더 건강하게 기를 수 있어. 약소하지만 아침 준비했으니까 꼭 먹어. 이렇게 식었으면 전자렌지 1분만 데워 먹어. 사랑해. 라고 남편이 이진 님이 이렇게 아침 아메리칸식 블랙퍼스트를 하고 갔네요. 오늘 진짜 아플 때 하나도 안 받아 먹었는데 그래도 받아 먹네 온호야. 아, 아니요? 먹을 거야? 아 똑똑 문 열어주세요 아 그거 먹을 거야? 엄마 여기 있는 거 알아서 엄마 여기 있는 거 알아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좋아하네 짜잔 장인어른이 저한테 기타를 사주셨어요 제가 취미생활이 없었어요 사실 항상 집에서 일만 하고 그랬던 모습이 좀 딱했나 본지 아버님이 기타를 좋은 걸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완전 새거야 세상에 안에 무슨 책이랑 읽고까지 다 해주셨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제외하고 요거를 짜자잔 와 요겁니다 짱이다 오 마이 갓 와우 아 짱이다 아버님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걸 산 김에 아버님한테 단독 레슨을 받기로 했어요 개인 레슨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레슨을 받아서 어떻게 또 기타를 잘 치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저만의 취미생활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런게 지금 너무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아버님한테 가르쳐달라고 해야지 운하 운하 아빠 기타 받았다 할아버지한테 이게 뭘까 요 아빠 기타 쉴 줄 모르거든 봐봐 운하야 봐봐 처음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이 소리 운하야 지구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지구를 부탁합니다 아 불쌍 아빠 바지가 허전하네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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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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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은우야 손가락으로 줄을 콩 야 나중에 막 이거 기타 부시는 거 아니죠? Bon 영상 역시 끌고 다닐 줄 알았어 야 거기 거기 좀 가면 부서진다 괜찮아 아 아파 아팟 타투 으흐흐흐 ㅋ 먹자 그걸로 때리면 안 돼 이거 아파 야 냄새라 아빠는 너 엉덩이 먹으라는 거야 인마? 먹는 거 아냐? 먹는 거 아냐? 아빠 머리를 먹는 거 아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빠 머리를 왜 먹어? 엄마 고마워 고마워 아파 아파 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아파 아파 고마워 은하 너 왜 이렇게 어린이가 됐어? 뭐 하는 거야? 엄마 왜 공격해? 엄마 내 건데 너 갑자기 오늘따라 짜증이 늘었어 모르겠어 얼굴이 있어 딱 났다 진짜 났다 이빨 자꾹 났다 아팠어 윤은 어? 어 근데 무서웠어 엄마 여깄어 엄마 제대로 몰라야죠 발 깨문다 나라 나라 아라 흐읍 이제 당근맞추기도 할 줄 알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운호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운호야 운호야 마스크 보자 운호는 손 잡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운호는 손 잡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다닐 때 넘어지니까 전 목덜미를 잡고 다니는데 이렇게 봐봐요 손 잡잖아요 손 좀 잡아 손이 잡고 없어져 일어나 이런데서 손 잡고 안전하자마자 손을 뿌리쳐요 근데 원래 이런데서도 안 잡는데 잡네 나뭇잎 낙엽 낙엽 낙엽이야 운호가 좋아하는 놀이 운호가 좋아하는 놀이 집에 있는 것보다 재밌지 놀이터가 그치? 눈? 네 눈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나는 먹을라 너너라랑 나비 나 이리 날아오너라 마이 맞아요 그러나 guard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